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4분기죠 10월 4분기 입니다. 이 4분기에서 상승을 견인할 가장 최고의 재료는 제가 보기엔 ETF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거 모르시는 분들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ETF를 결국 승인해 주는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잖아요. 캐나다 ETF를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에서 비트코어 ETF를 승인해 줘야 되는데 이 ETF 승인해 주는 SEC의 수장이 바로 게리 겐슬러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언급한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언급했고 그리고 현재 게리 겐슬러의 말에 따라서 즉 SEC의 방향에 따라서 이 비트코어 ETF를 신청하는 기관들이 어떠한 액션을 취하고 있는지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SEC의장 비트코어 ETF 승인 가능성 재확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9월 말에 9월 30일에 이 기사를 다 보셨을 거예요. 이거 안 보신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근데 왜 여러분 여기 재확인이라고 왜 그랬죠? 그럼 이전에 한 번 또 얘기했던 적이 있었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 이야기하기 이전에 언제 얘기했었나? 바로 8월 초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비트코인 스팟, 실물 비트코인을 가지고 ETF를 하는 것보다 비트코인 선물을 가지고 ETF하는 것을 좀 더 겐슬러를 선호하고 있다는 기사가 8월 초에 나온 사실이 있습니다. 이때가 첫 번째 언급이었고 최근에 여러분이 접하신 것이 두 번째 언급이었다는 거죠. 첫 번째 언급을 하고 난 다음에 비트코인 ETF를 출시하는 기관들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 그걸 좀 봐야 되겠죠. 일단 이 기사랑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게리겐슬러시는 시카고 상업거래소 즉 CM이라고 하죠. 이 CM에서 거래 비트코인 선물을 기반으로 하는 즉 CM에서 선물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하는 ETF에 대한 문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발키리의 최고 투자 책임자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순현물 비트코인 즉 스팟 비트코인 ETF가 곧 출시되지 않고 선물 비트코인 선물 상품이 잠재적으로 고려될 것이라는 그 의견이 매우 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발키리에서도 비트코인 ETF를 준비하고 있죠. 그러면 게리겐슬러 이런 의견을 통해서 보고 그에 맞게 출시를 하겠죠. 비트코인 선물을 기반으로 하는 투자 수단이 주별로 규제된 현물거래에 비트코인이 기반하는 투자 수단보다 더 많은 규제 완화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즉 선물이 이 현물 기반보다 좀 더 여러가지 규제적인 면에서 좀 더 선호하고 있다. 당장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게리겐슬러가 선물에 대해서 좀 더 오픈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자 8월 중순이에요. 이제 어떻게 흘러왔냐. 이 발키리. 여러분 이 발키리에서 최고 투자 책임자가 이 겐슬러 의견이 이렇게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던 8월 초에 이어서 8월 중순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발키리에서 비트코인 선물 ETF를 신청한 네번째 회사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바로 게리겐슬러 8월 초에 언급 딱 듣자마자 발키리에서 이거 현물 ETF 하면 안되겠다. 선물 ETF를 가져가지고 바로 이렇게 출시를 한 겁니다. 자산관리자들은 미국 진공거래위원회 SEC가 현물 시장에 초점을 맞춘 것보다 선물 계약과 관련된 비트코인 ETF이 더 개방적이라고 희망하는 것을 보입니다. 이렇게 딱 기관들은 눈치채고 바로 액션을 취했다는 것이죠. 이 블룸버그 ETF 전문가거든요. 이 사람이 얘기하기로 이 발키리 비트코인 스트레티지 ETF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 선물 기반이죠. 퓨처스 선물 기반 8월 11일에 제출했다. 자 이건 위에 건 읽어보시고 중요한 것은 이게 더 중요한데 4월에 1933년 발키리가 4월에 제출했던 것은 1933년 증건법에 따른 현물 비트코인 ETF를 신청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8월 초에 게리겐슬러 SEC 의장의 의견을 딱 듣고 나서 바로 1940년 투자회사법에 맞는 비트코인 선물 기반 ETF를 신청했다는 거죠. 게리겐슬러가 이야기한 지 일주일 만에 바로 그냥 딱 내는 겁니다. 그만큼 기관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현물보다 선물이구나 이번에. 그래서 1940년 법은 상당한 투자 보호를 제공한다. 이게 중요한데요. 왜 그럴까요? 이 1933년 증건법에 따른 스팟 즉 신물 현물 비트코인 ETF와 TU는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커스터디예요. 보관, 실제 보관에 대해서 아직은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 하기에는 좀 불운전하다고 SEC에서는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텀은 이것보다 현물보다 선물 ETF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요. 이 바이키리라는 곳은요. 포로시어스, 인베스코, 바네크에 이어서 이 바이키리는 네 번째, 즉 선물 비트코인 ETF를 지출한 네 번째 자산관리사가 되었다라는 최근 갠슬러의 발언을 바탕으로 블룸버그 ETF 전문가는 빠르면 11월에 SEC로부터 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좀 더 당겨졌어요. 다시 얘기한 거 좀 더 당겨졌는데 또 그 다음 기사예요. 블룸버그 ETF 전문가, 방금 아까 얘기했던 사람, 동일한 사람,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은 11월 얘기했다가 8월 말에는 다시 10월 말로 좀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데 지금 왜 근거라고 하냐면 바네크하고 프로시어스라는 이 두 운용업체가요. 이 이더리움 ETF 신청을 했는데 갑자기 철회를 했어요. 이틀만에 갑자기 철회를 하고요. 아, 지금 비트코인 선물 ETF 이 서류 제출을 지금 네 군데가 했잖아요. 자산관리사가. 여기가 지금 10월 말에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거기 좀 집중하기 위해서 10월 말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좀 당겨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네크, 이것도 ETF가 너무 많죠. 여러분, 또 바네크 나왔죠. 지금 나눠 생각해야 돼요. 실물, 스팟, 스팟하고 선물, 실물하고 선물, 현물, 현물하고 선물을 나눠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건 뭐냐, 현물이에요. 현물, 바네크, ETF 신청 승인 결정이 연기돼가지고 언제까지? 11월 14일 연기된 거죠. 여기서 좀 중요한 건 뭐냐면 자산관리자들은 최근 몇 주 동안 제한을 수정하기에 서두르며 비트코인 현물 시장 대신 비트코인 선물 시장 기반으로 한 ETF를 제출했습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거죠. 게리겐슬러의 발언에 따랐습니다. 이게 하나의 흐름이라는 거. 게리겐슬러가 8월에 첫 번째 얘기하고 9월에 재차 강조하면서 이때 이 사이에도 현물보다 선물일 것 같아가지고 잽싸게 선물 쪽 ETF를 제출하는 업체들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접했던 9월 30일 재확인 비트코인 ETF 승인 재확인 어떤 거죠? 선물 비트코인 ETF 1940년 투자회사법에 맞는 거 그래서 비트코인 자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 계약에 투자하는 거 이거를 지금 선호하고 있더라. 40년도 법에 이 법은 상당 수준의 투자 보호 조치를 제공한다면서 이런 ETF 시점에 대한 스텝트랙 검토 결과를 고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10월 2일 비트코인 ETF 4건 승인 결정 연기해서 이 소식 들으셨을 거예요. 이건 4가지였는데요. 글로벌X, 위지덤 트리, 크립토인, 발키리 이 4가지거든요. 각각 이렇게 연기가 됐는데 이 중에 하나만 현물이 아닌 비트코인 선물과 연계된 ETF죠. 그것이 바로 발키리예요. 이거 지금 여러분 머리가 너무 복잡하실 거예요. 한 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서 조금 더 변경을 갑니다.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Physically-Facted 여기 보시면 Derivative-based 해가지고 나와있죠. 두 가지로 나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현물, 위 거는 현물, 아래 거는 선물로 보셔야 됩니다. 아래 라인은 선물로 보셔야 되는데 현물의 대표적인 게 여기 보시면 발키리, 바네크, 위스텀 트리, 여러분 보셨던 거 몇 개 보실 거예요. 갤럭시에도 보시고 이거는 좀 현물은 말씀드렸다시피 SEC에서 지금 그렇게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아 보여요. 이번 텀에서 지금 갑자기 다들 여기 있던 업체들이 이거 막 새롭게 내기도 하죠. 선물, 선물 기반 ETF에 좀 더 이쪽으로 봐야 된다. 여기 보시면 다 코인 베이스드 잖아요. 근데 밑에 보시면 Futures하고 Privatives-based 해가지고 선물 파생 기반 이런 ETF 상품의 신청이죠. 여기 보시면 중요한 점이 여기 최종 결정기한을 보시면 SEC의 결정기한 보시면은 10월 중순 말부터 11월까지 해가지고 포진이 돼 있어요. 우리가 아까 봤던 것들이 쫙쫙쫙쫙쫙쫙 이거 타임라인이라 가지고 다시 한 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랑 아래랑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위에 부분, 이 위에 부분은 Spot-based,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물 기반이고요. 밑에는 선물 기반입니다. 선물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밑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Prusius, 이게 이제 10월 18일 Invesco, 10월 19일 Barnec, 10월 24일 그리고 발키리, 10월 25일인데 이게 아까 앞에 기사도 보셨다시피 12월 8일로 연기됐죠. 그래서 이거 체크하시기 바라겠고요. 10월 30일에 갤럭시 비트코인 스트레티지 ETF 그리고 11월 3일 Advice Shares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위에 현물이에요. 현물 그러면 이 10월에 이벤트가 되게 많죠. 10월에 뭐 11월 초까지 하면 10월이라고 따지겠습니다. 자, 선물이 한번 10월에 바람이 한번 ETF 후 한번 불 것 같아요. 되냐 안 되냐 그리고 11월에 가장 현물 첫 받다로 맞는 것이 이 Barnec죠. Barnec가 11월 14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물로서 처음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게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시장의 추가적인 기대감이잖아요. 현물은 현물은 추가적인 기대감이 때문에 이게 된다면 더 되는 거고 이게 또 연기되면 실망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 11월 중순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약간 날짜들이 최근에 이거 연기됐던 기반으로 제가 다시 한번 숫자를 바꿔놨어요. 오른쪽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Wisdom Tree, 크립토인, 발키리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12월 이렇게 했거든요. 저는 사실 뭐 뒤에 있는 거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게 왜냐하면 이게 한번 딱 안 되버리면 뒤에 것도 또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순서가 얘가 먼저 먼저고 이렇게 또 돌기 때문에 얘가 안 되면 뒤에 것도 또 같이 안 돼가는 생각이 없습니다. 현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보셔야 될 거에요. 10월은 선물 기반 ETF의 이런 심사대기가 포진이 되겠다. 이거를 지금 보셔야 될 거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8월에도 9월에도 게리겐슬러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그 언급에 따라서 이런 ETF를 내놓는 업체들이 어떻게 전략을 바꿨는지 생각한다면 어느 쪽이 가능성이 높은지는 아마 짐작이 가시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